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19절 20절 신명기 20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들려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을 들어가서 가나한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령을 하면서 주님이 그 성읍만 점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나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읍을 차지할 때 도대체 가나한 족속을 내친 것과 나무다. 그렇다면 이 가나한 땅에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나무들이 세워져 있고 그 나무들이 그 족속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세워진 것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주님께서 바다에 물을 갖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땅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묻과 물을 나누시는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게시록과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을 썼지만 이 천지의 창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천지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 오늘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니까 어두움이 밤이 지나갑니다. 또 아침과 낮이 지날 때 낮은 아침보다 훨씬 햇빛이 따갑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밤이 올 땐 춥고 어둡고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거냐. 바로 영적인 낮과 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낮이니 곧 밤이 올 것이다. 그 낮에는 뭐 하는 일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낮이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는 밤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창세기 일장이 세상이 처음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공허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계는 이 세상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무엇이 정말 온전히 땅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막 지속디속박죽 다 섞여있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물, 땅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물은 세상에 있는 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땅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세 번째 날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물과 땅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주님은 거기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두 권세와 세력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나누셨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며 저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도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지진이 일어나요. 무슨 지진?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떠나가는 지진. 어둠이 드러나는 지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더럽고 악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요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민물과 아랫물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말씀을 나눕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이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세인이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그냥 세상으로 버려진 상태고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나누시는 일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마치 복음인 것 같이, 마치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 같이 그 땅에서 범람했던 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주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세례요원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요원이 외쳤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했죠. 방향 전환이에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든 살았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신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물을 한 곳에 모으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하늘의 물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더라.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해서 물과 땅이 다 지적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시는데 땅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 땅이 물에서 나오죠. 물에서 땅이 나오는 거. 이 물이 땅이 나올 때 보아하니 노화방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 땅이 노화시대 때 악이 범람했어요. 죄악이 범람했어요. 그 죄악이 범람하니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40일 밤낮을 비가 내려서 그 땅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땅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하실 때 구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노화를 부르시고 노화에게 산위에 방주를 짓게 합니다. 무엇을 하는 개념이냐면 방주를 짓는 것. 심부를 깨워서 심부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방주는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게 방주예요. 방주 하나하나가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나무와 나무사에 역청을 바릅니다. 그 역청을 바를 때 역청은 물이 세워져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바른다고 했어요. 이 안팎으로 바르는 역청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내 심령도 죽고 육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진 상태에서 그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상태가 역청을 바른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를 바른 심령이 되어져서 피 안에서 함께 만나진 영혼들이 방주로 지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방주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혼자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각각의 조각목 조각목은 정말 가치 없는 어떤 나무죠. 불살려면 금방 태워져버릴 그런 나무예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게 조각목이에요. 성막을 보면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조각목 위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노화방주와 같은 의미고 바로 그 노화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의 몸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피와 피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각 심령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 핏불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서 할 때 그 핏불임을 받은 영혼 영혼이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첫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지만 서로 금방 사랑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각목이 나와요. 자 나무가 나와요. 그건 나는 무슨 나무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나무는 그냥 수목이에요. 과목이 아니에요. 나무가 두 종류가 나와요. 과목과 수목. 너희가 그 성읍을 쳐서 치하려고 할 때 거기서 과목은 그대로 둬요. 과목은 따먹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근데 수목은 잘라서 뭘 만들어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과목과 수목. 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나서 땅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곳에 심해 있는 채소와 과일 매는 나무를 심으십니다. 상세기 1장에 거기에서 분명히 창조를 했으면 수목도 심는 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씨 없는 거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심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심해 꼭 과일을 맺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씨를 맺어서 권성케 하고 과일을 맺어서 그것을 알고 유익하게 하는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진 저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심겨지냐? 땅에 심겨지죠. 그럼 바다에서 나온 이 땅은 무엇을 말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세운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주님이 심는 거예요. 겨자씨를 낼 수 있는 겨자를 심고 포도를 낳게 하시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사회서를 가보면 그 5장 2절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에게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돌포도를 내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는 거예요. 이 들포도라는 들은 세상 광야를 말해요. 너희가 내가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이 찬 포도나무죠. 극상품 포도나무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이물은 뭐예요? 게시록 12장 15절 말씀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요단강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할 때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했어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서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요단강이 시냐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법란된 강으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좁은 시냐물 같은데요. 거기서 무슨 차고 넘쳐서 빠져 죽을 것 같은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지각적인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땅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 요단강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건널 수 없는 그 물이 범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말씀 풍년 같아요. 하지만 참말씀을 찾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책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책이 정말 우리가 읽을 만한 책인지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이 수두룩 닥상 유튜브만 들어가면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줄줄이 나와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면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말 내가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죠. 범람하고 있을 때 그 요단강에 언약계를 맨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 디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나와서 발을 내 디던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방주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약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말하죠. 법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하고 중거계라고도 하는 그 지성소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 보좌예요. 그래서 그 언약계를 어디다 맸냐? 어깨에 매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계는 어깨에 매야 돼요. 수레에다가 하니까 웃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 어깨는 뭐예요? 어깨라는 히브리 말의 단어가 정사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케미라는 도시가 양쪽에 그림신상과 에베산이 있고 그 사이에 세케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세케미라는 도시의 단어의 의미가 어깨, 정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케미라는 도시 양쪽으로 그림신상과 에베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에베산에 담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신상은 축복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정사는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여왕? 한 분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선과 악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 헤어지셨어요. 그분을 어깨에 맨 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 것처럼 생각해요.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을 어깨에 맨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분의 말씀만을 그분의 그 통치함을 받는 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잃은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제라부터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오제라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인데 순종만 하면 돼요. 이 땅에 내가 나와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했어요? 듣고 그런 것을 들어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그 말씀은 바로 이 요단강을 뚫어내고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해라 이만이죠. 방주를 짓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에 몸을 세워야 그 안으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우니까 그 안에 부정한 짐승도 또 정결한 짐승도 다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노예시대 때 일어난 그 홍수익기 전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정사가 되어지시면 그 정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주가 짓는 나무는 과목입니다. 수목이 아니에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니 그 안에서 돌을 집으라고 말하세요. 돌들을 하나씩 건져내서 각 치파 족장들이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어디에 메요?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 길갈에 그 돌을 쌓습니다. 길갈에 돌을 쌓도록 해요. 그리고 또 칼친 돌을 어디에서 쌓냐면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도 그 돌을 쌓습니다. 이 돌을 쌓은 게 두 곳에 쌓아요. 무엇으로?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로. 그러면 그 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단강 물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요단강 물에서 나온 차돌 반석이 되시길 추천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그 음보에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셔서 거기서 돌을 쌓아서 뭘 말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드러내시고 그 후손들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 말을 말하고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난한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두 곳에 세워져요. 요단강 가운데 또 그 길가래. 자 그 길가래 보니 길가래는 한라를 받은 장소예요. 자 여러분 한라를 며칠째 받아요? 8일째. 7일째 안 받아요? 8일째. 8일에 한라를 받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완전히 들어가는 것. 7일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이 열두 돌을 쌓은 것은 열두 기초석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곳에 세워지니 이 땅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길을 낸 그 자리에 있었던 돌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낸 그 장소에 있었던 돌이에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연합된 영혼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 돌리, 성전의 기초 돌리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진 거 에베스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그 모퉁이 돌 옆에 건물마다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에요. 그 돌이 산 돌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죽은 돌이었어요. 요단강물에 잠긴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산돌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내가 산돌이 되어져서 생명이 일어나니 그냥 찬성이 전론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방주로 지어진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물을 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 거기에 서 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서 있는 거 이것이 뭐냐면 바베스겔 47장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내시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시는 게 성전에서부터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려서 이것이 동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생명나무가 세워지는데 이들이 열두 가시를 맺고 시절을 따라 과시를 맺어요. 그 시절을 따라 과시를 맺는 그 생명나무 그들은 생명 강가에 심겨진 나문데 이 나무가 바로 과목이에요. 과시를 내는 나무 열두 가시를 내는 나무 근데 성전을 취했을 때 성읍을 취했을 때 이 과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누가 성읍을 취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 땅을 취하는 것 같이 기록되었지만 사실장은 여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당신의 나무 생명나무를 이 땅 가운데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의 신부를 취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무엇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목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신부인 우리를 취해 가실 때 그것이 과목을 맺을 나무인지 과목을 맺지 않은 나무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과목을 내는 나무는 그대로 그 가나 땅에 박혀두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과목이 가나 땅에 있을 때 이전에 있을 때는 가나 땅이었어요. 가나 족속이 사는 땅이었고 가나 족속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과실을 냈었어요. 하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그 과목은 그대로 있으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과목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과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 중에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니 주님이 그대로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니 그 가나 족속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졌어.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진한 일곱 족속들을 다 뽑아내시고 나서 우리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잘라내시고 열매를 잘 맺도록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과목은 그대로 주라고 그런데 수목을 잘라버려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라버리는데 무엇을 하는데 쓰냐면 성읍을 치는 기구로 사용하라 그래요. 성읍을 치는 기구로 사용하면서 이 가나 족속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만 사용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불의의 변기가 되시지 않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불의의 변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나쁜 일을 하는 일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옆에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 사람 불의의 변기로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기도해줄 것은 여기서 보니 이렇게 쓰임 받다가 그 성읍을 치는 일은 가난 족속을 뽑아내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그 성을 함락시키면 던져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수목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과목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알국이 되면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패여 사로는 이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과목과 수목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목은 물에서 나온 자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살림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피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요. 시자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합니다. 그 과실이 열두 과실을 맺는데 열둘이 뭐예요? 열두 집화. 여와 하나님의 그 열두 기둥을 세우는 자로 나를 삼으신대요. 그리고 그 이파리는 양력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요. 열매 맞기도 전에 입사기가 먼저 나잖아요. 내 삶의 모든 나타나는 풍요는 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잘라져서 깎아지고 그리고는 쓰임받는 것 같은데 불의 변기로 쓰이다가 성을 무너뜨리는데 쓰이다가 버려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마치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염소 역할을 해서 들이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양인 것처럼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죄인의 죄성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처럼 영혼들을 죽입니다. 그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각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영혼들을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인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한 영혼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한 영혼들을 정말 지금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물에서.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성전으로 그 기첩돌로 세우려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요단강에서 건져진 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조각목이 되어야 방주가 되어요. 나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예요. 참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을 주님이 그 위에다가 갈고 닦아서 물이 침범하지 않냐 하도록 거기에다가 역청도 바르고 배 만들 때 그 나무에다 뭐 엄청나게 뭘 많이 바르죠. 물이 닿아도 썩지 않냐 하도록 물이 절대로 침범하지 않냐 하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피로 나를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나를 입히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그는 생명 저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과 생명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처서로 지어져야 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신부로서 지체가 되어야지지만 또 함께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가증되어야죠. 점점점점점 더 충만해지게 더 늘어나죠. 제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 느끼겠지만 지금보단 덜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들으니 정말 내 안에서 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다. 예수님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이 영혼 하나하나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우리 예수님 정말 하려면 저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막 사람 고백을 예수님한테 하는데 전 남자한테는 그런 사랑 고백 못해봤어요. 정말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느 남자도 그렇게 사랑을 안 할 테니까 아 근데 그 사랑은 너무 진하니까 여러분 신부는 그 신랑 예수님한테 애교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애교쟁이가 뭐가 애교이냐면 아 이게 애교쟁이가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게 애교쟁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생명의 열매를 보고 또 다른 영혼들이 그걸 따먹거든요. 어머 저 집사님이 믿네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얼굴이 정말 어떻게 해처럼 이렇게 빛날까 상황을 보면 하나도 기뻐할 일이 아닌데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받기 원하는 건 바로 그 기쁨의 찬성 감사의 찬양 주님의 그 구원을 영광 돌리는 거 내가 정말 우격삼을 쌓여도 그 쌓이지 아니하는 영광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 이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드리려고 그러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 할 수도 없어. 도대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해. 답답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답답한 거 내가 하려고 한 거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취하지 않았고 그 안에 취해서 그 은혜 속에 취해서 그 생명 안에 취해서 감사에 취하지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 답답한 건 물을 못 마셨다는 얘기거든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리면 어떻게 돼요? 갈증 나죠.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합니다. 이 땅에 쓴 물 사람이 만든 보금이 아닌 걸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답답하고 더 목이 마르고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기껏 교회 가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 내가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수가 있냐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금형단에 그게 올라가요. 천사가 다 가져가요. 내 입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말씀은 입의 권세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 게시글을 보니까 천사가 갖다 쏟으니까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기록이 돼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바다와 묻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목을 심을 자와 버려질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돌이 무지무지 많아요. 물고기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다도 버리길 원하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도 소송케 되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가는 곳마다 어부가 새어지더라. 바로 이 과목이 해야 할 일은 구하가지 바다도 송성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만 할렐루야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부는 나 혼자 단장되는 게 아니라 나를 곱게 단장하신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래요. 내게 주어진 분량 그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만큼 그 분량 안에서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들이면 주님이 알아서 그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맹장 수술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면 그 맹장은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는 거니까 잘라내도 괜찮대. 그런데 맹장 수술하고 나서 제 몸이 더 약해져 버렸어요. 쓸모 없는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 몸에 쓸모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새끼 발꼬락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잘랐더니 자꾸 옆으로 쓰러지고 균형이 똑바로 안 세워진대요. 보잘것 없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말 감각이 없을 때 받는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영혼이 아프면 그 한 영혼이 내 아픔이 되어져야 하고 내 고통이 되어져야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많은 부연 설명으로 주어졌지만 과목과 수목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와 과실을 맺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나무는 보존되어지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슨 일을 한다? 성읍을 치는 데 사용하는 변기가 되어진다. 성읍을 치는 데 사용하고 성읍이 함락되어지면 버려진다라는 거 가난한 족석들을 치는 데는 사용이 되어졌지만 버려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 주님 앞에 정말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옆에서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수목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불의의 변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다가 이 성읍이 함락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 정말 가난한 족석들이 다 무너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그 불의의 변기가 버려지게 되어질 때 태워지게 되어질 때 처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 아셔야 돼요. 사단.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옆에 만약에 사단에 사용되어져서 불의의 변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은 진멸되지 당연히 정해진 것이지만 그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도록 중복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20장 19절이나 20절 여기서 말한 것은 들의 수목이 가치없이 버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할 것. 여러분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과목이 되셔야겠죠. 그런데 과목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강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 생명강은 어디서 흐른다 그랬어요? 게시록 22장 1절을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린다 그랬고 그 생명강은 아 찬세기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다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니 나는 그 보좌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 거예요. 그 보좌에 들어간 자를 보니 골로에 서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후감에 권세해서 권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 에베소 2장 6절을 가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 들어가면 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가 된 거구나 근데 생명나무를 보좌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한 부분 지체가 되니 내가 생명나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난 자는 잘라져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지리라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어요. 십자가에 꽉 붙여서 그냥 예수님의 진행만 쫙쫙 받아 먹는 가지가 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면 과목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들어오냐면 내가 죽어야 들어와요. 나를 버려야 들어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지 않으려면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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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다보면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주렁주렁 외쳐서 희절을 쫓아 과실을 뱉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잘 보존하셨다가 주님이 이 땅에서 그 돌을 세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지만 이대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성전은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심정은 화하하게 비춰서 조금만 더러운 것만 있어도 그냥 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만 짝 했어도 금방 알아둔 성령이 금방 회객하게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 정결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심겨진 과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일생이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을을 힘입고 생명을 받아 먹고 그분이 나를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아래서 흘러 넘쳐나야 함께 지어져 가지 그렇지 않으면 물어뜯고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입으로 물어뜯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도 절대로 물어뜯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허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로 사용되는 거예요? 불의의 변기로. 나는 수목이 돼서 성을 허무는 일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 일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뜯으면 아, 쟤는 수목이구나.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도대체 상처를 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수목에 눈을 가졌으니까지 나는 예수님이 봤을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예수님이 그 피값을 주고 샀을 때는 그 피로 낳은 자녀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자식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거 그게 자식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자식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시고 그 사랑에서 그냥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신부로 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방주를 지는 장소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나누게 하시는 대로 나누시면서 본을 보이셔야 돼요. 진짜 전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조신 예수님 아버지 나로 정말 과목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과목이 되게 하려고 그 오염된 물 범람하는 그 바다 물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나무로 심는 땅으로 삼으신 거 내 심령을 그런 땅으로 삼으시고 생명나무를 내 심령에 심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나도 또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그 강이 심겨진 자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제 더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어지도록 생명수의 말씀을 내게 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심령 안에 생수가 넘쳐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